하성우는 아이돌계 중에서도 핵인쌀을 자랑한다. 코디스 101 시즌2 공연 도중 캐스팅된 하성우는 2014년 그룹 핫샷으로 데뷔하게 된다. 원래 운동을 좋아해 운동선수를 꿈꾼 적도 있지만 공부로 전향해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전교 1등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래가 좋아져서 동화방송 예술대학에 진학해 공연을 하던 중 캐스팅되어 데뷔하게 되었다. 춤으로 지원했는데 심사위원들의 요청에 노래를 선보였고 보컬로 캐스팅되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하성우는 2018년 복면가왕의 레서판다 가면을 쓰고 등장했다. 구연승에 도전하는 동방불패와 새로운 가왕에 도전하는 레서판다는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ost 나타나를 열창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하성우는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뽐내며 판정단의 눈과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고 경쾌한 무대 매너로 관객들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가면을 벗은 하성우는 워너원으로 활동하면서 댄스곡을 많이 한다. 복면가왕 무대에서는 노래만을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팬들 사이에서 초명갑이라는 별명에 있는 하성우는 다양한 컨셉마다 찰떡같은 소화력으로 댕댕미와 예민미를 오가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데 실물은 예민상에 가깝다는 말도 많다.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깨끗하다. 실제로 민낯으로 샵에 가면 실장님들이 피부를 보고 놀란다고 할 정도로 피부가 좋은 편이다.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식단관리라고 밝힌 바 있으며 스킨, 로션, 크림뿐만 아니라 1일 1팩을 하는 등 피부관리에 매우 진심이라고 한다. 또한 매우 도톰한 입술의 소유자다. 아랫입술 두께만 2cm에 달한다고 하며 멤버들은 명란적 같다고 놀리기도 했다.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데 다리가 두꺼워질까봐 상체 위주로 한다고 한다. 의외로 수많은 버릇과 습관을 갖고 있다. 팬들끼리 허벅지 수집이라고 하는데 친한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의 허벅지를 잡는 버릇이 있다. 본인도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진정 무의식에서 나오는 버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하성운의 활동자를 보면 주변인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프로아무말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포메라니안을 포메라이언, 체중계를 몸무게, 야키니쿠를 야끼누기, 포카리스웨트를 포카리웨스트라고 하는 등 나름 공간 가면서도 특이한 말버릇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손톱을 물어뜯기도 해서 손클로즈업 사진을 보면 짧은 손톱들을 볼 수 있다. 하성운은 학창시절 육상부로 전지훈련도 갔었다고 한다.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한 걸로 보아 달리기 실력에 자부심이 있는 듯하다. 50m를 6,7초에 뛴다고 하는 그는 옛날에 그 정도 했다. 축구 육상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어렸을 때부터 차범근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서 팬으로서 하범근이 되자라고 생각했다라며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육상부였어서 그런지 높이뛰기 역시 엄청나다. 빈백 소파 4개를 쌓아 올려 만든 뜀틀을 단번에 가볍게 뛰어넘기도 하며 아는 형님에 나와서 제자리 높이뛰기 1m 30cm를 성공해 기본기를 증명했다. 이외에도 축구, 웨이크서핑, 볼링, 배드민턴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긴다고 한다. 학창시절 야구도 잠깐 했었다고 하는데 운동신경은 타고난 듯하다. 팬들끼리 만능 스포츠맨캐라고 불린다. 하성우는 태권도 2단을 보유한 유단자라고 한다. 태권도를 하고 있는 어린 시절 사진이 본가 벽에 붙어있는 게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으며 뮤직비디오 아역과 함께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등 역시 만능 스포츠맨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팬사인회에서 토끼 모자를 쓰고 태권도를 하는 등 그가 태권도 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미 레드오션이라는 아이돌 사회에서 하성우는 야무지게 덕후몰이를 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 아이돌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받으시길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